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께 캐스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공부 이야기. 우리가 유평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참 공부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공부가 어떤 공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처음만 어렵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여러분을 화면에서 만나잖아요. 저도 굉장히 신기한데 아직도 저는 제가 신기합니다만 인강 선생님들이 이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촬영할까? 아마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촬영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가면은 메가스터드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본사인데 본사에서 촬영을 할 때 제가 이제 출근을 하겠죠?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뭐 청명한 하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엄청 큰 건물. 여기 메가스터드 본사입니다. 여기에 스튜디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스튜디오에 딱 촬영을 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 세팅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이렇게 있고. 어? 안녕?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촬영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피디님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저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잠깐 식사 시간 할까요? 하고 잠깐 중간에 식사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오후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하면. 그러면 밥을 먹으러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해가 지은 거야. 해가 지어서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찍었어요. 얼마 전에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빨주노초파나 뭐 이렇게 쫙 그 건물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촬영 준비를 합니다. 근데 밥을 먹고 들어가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서 여기 의자가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의자에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 배부르다 하면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띵띵 돌아가는데 그냥 그러다 문득 그냥 정말 문득 벽면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 스튜디오 벽면입니다. 근데 유독 그날 제가 요거를 촬영한 날 요 사진을 찍은 날 유독 그날 벽면에 있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냥 정말로. 오늘 본 건 아닙니다. 예전에 한참 전에 찍어놨던 핸드폰 사진이 생각이 나서 갖고 온 건데 벽면을 이렇게 봤단 말이죠. 봤는데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있어요. 어? 모제크 처리돼 있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게 걸려있는 걸 보니까 뭔가 메가스터디의 홍보 자료 같은 느낌인데 실제 그 벽면에 보면은 인쇄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홍보물.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폰보드나 이런 거 큰 거 해가지고 붙여놓는 이런 인쇄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게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제가 이제 잘라와서 이거를 잘라왔기 때문에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 좀 오래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오래돼 보이는 예전 홍보 자료 같은 거예요. 그냥 벽면에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문득 크게 눈에 들어서 이렇게 읽어봤거든.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볼게요.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다. 아 그렇구나. 근데 옆에 또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이번엔 첫 번째 이야기니까.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대요. 이게 찾아보니까 메가스터디 진짜 공부 이야기 첫 번째 편에서 예전에 광고 문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메가스터디가 몇 년 전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썼던 문구가 진짜 공부 이야기라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뭔가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제가 텍스트로 바꿔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으로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 처음으로 책상에 앉아 3시간을 버텨봤고요. 처음으로 공부하다 몸에 땀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달리 좀 보면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은 알람이 띠링띠링 울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것을 끄면서 일어났다고 해석해도 되고요. 다음 3시간을 버텨봤다는 이야기는 내가 중간에 일어나고 싶잖아요. 사람이 한 군데에 오랫동안 앉아있게끔 진화한 동물이 아니라고 그냥 몸 좀이 쑤시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싶은 거 꾹꾹 눌러가면서 3시간을 버텼습니다. 다음 처음으로 공부하다가 땀이 났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걸요? 정말 열심히 뭔가에 몰입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는 갑자기 더워져요. 갑자기 더워지잖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진짜 공부 이야기 파트 1 첫 번째 이야기를 했구나. 여러분이 주목한 단어는 어디입니까? 알람을 껐다. 책상에서 버텼다. 공부하다 땀이 났다.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제가 주목한 단어는 여기입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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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했던 그 홍보 문구의 그 따옴표가 뭐였다고요?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다가 벽면에 있는 걸 보다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건데 이 처음만 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지금 대비하는 그런 캐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캐스트가 아마 이제 6평 보기 전이니까 5월달에 오픈이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수험생활을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벌써 5, 6개월을 공부하셨고요. 그죠? 다음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겨울방학 끝나고 3월달부터 했다고 볼게요. 그럼 3, 4, 5. 3개월에서 4개월 됐겠죠. 다음 반수를 준비하겠다. 뭐 하겠다. 조금 늦게 시작하겠다. 4, 5월달. 이제 공부한 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두 달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평가원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한 번만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 발 물러나서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했던 이 공부가 진짜 공부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짜 공부였을까? 그 진짜 공부에 대해서는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단, 메가스터디 홍보 문구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알람을 먼저 끄고 일어난 경험이 훨씬 많아요? 아니면 더 적어요? 본인이 판단해보는 거야. 또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진득헌이 앉아가지고 3시간 이상 집중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공부하면서 내가 실제로 땀이 나거나 더워가지고 우도스를 벗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진짜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공부였는지 아니면 그렇진 않겠지만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는 나를 그냥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공부는 아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6평이라고 하는 그 중압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혹자는 누군가는 부모님한테 뭔가 6평 점수를 가지고 내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6평 점수 결과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주눅들고 괜히 걱정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만 어렵다면서요. 진짜 그럴까요? 네. 처음만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법칙 있죠. 관성의 법칙. 저는 완전 문과라서. 저는 완전 찐 문과입니다. 이쪽, 이공계 계열 쪽은 제가 정말 잘 모르지만 관성이 뭔지는 알아요. 그냥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가는 거잖아. 처음에 그 발 하나 내딛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마음은 누구나 먹습니다. 이걸 몸으로 내가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 열심히 해야지 나 진짜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다짐은 수백 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근데 몸으로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그게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활하는 거기에 관성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생활 패턴이 자리 잡았다. 공부 습관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만 어려운 거예요. 처음만. 내가 처음만 조금 고통스럽지만 욕을 해내잖아. 관성이 붙는다는 거지. 관성이 붙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나 열심히 하지?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대나무 상담불도 그런데 다 죽여버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열심히 더 좋아.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뭘 이용해서? 관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공부 습관을 갖고 어떻게 공부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펼쳐지는 관성이 어느 정도 효과까지 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이 어렵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꾸준하면 놓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니까 역사 과목과 관련된 이야기 살짝만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덧붙이자면 한국사가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물론 거의 한 2년 연속, 거의 2, 3년 연속 9월달 평가원이 정말 어렵고 수능이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지금 한국사를 거의 안 해요. 아마 이 캐스트를 보시는 분들도 한국사에 대한 어떤 어떡하지? 한국사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벼락치기 하면 되니까 인정, 인정합니다. 단, 근데 내가 한국사를 너무 모르고 한 번쯤은 내가 보고 싶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한 번은 정리하고 싶다. 딴가웅 압축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총 9강짜리 강의로 이미 오픈이 됐고요. 이미 완강했습니다. 그냥 스튜디오에서 쫙 판서로 써놨으니까 요거 1.25배속 많이 하잖아요. 1.25배속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면서 정리 한번 하시고 해당 교재에는 작년도 2022년에 시행했던 거 2023학년도 기출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동아시아사랑세계사 같은 경우는 흥겹, 이왕 하는 거 흥겹게 합시다. 이러면서 제가 연표를 흥겹게 합시다. 이러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연표의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연표라고 하면 연도만 외우는 것 같지만 실제 개념도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특도 이 안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수특과 관련된 거. 그래서 수특까지 같이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수능 볼 때까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안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뭐 사탄 과목의 한해선지 모르겠지만 보셔야 돼요.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시되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여기 캐스트 말고 Q&A로 오세요. 대나무 오시면 되잖아요. 학습 상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상담을 전부 다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아무튼 이번 캐스트 핵심리용보다 진짜 공부는 처음만 어렵다는 거야. 반드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첫 걸음 떼는 게 어렵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관성이 붙으면서 쭉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오글거려요. 오글거리니까 이미 자 주먹 쥐세요. 핀님 주먹 쥐세요. 주먹 쥐시고 이게 필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 올라오니까 하지마 오글거리지만 제가 한국사 압축특강 OT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벚꽃은 이미 졌어요. 근데 벚꽃만 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꽃이 가득 피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가 여러분을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